네 이제 송준기씨랑 저랑 둘이서 같이 하는 커플 코멘터리입니다. 네 송송커플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 제가 참 사람이 많다가 둘이 하니까 이게 오디오가 쉬면은 더 막아 뜨겠죠. 근데 갑자기 존댓말하고. 예. 이신 찍을 때에 찍을 때 좀 많이 좀 약간 창피한 게 있었었는데 방송 나오는 거 보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창피했어요? 왜? 일단은 그때 모니터 했을 때 감독님이 슬로우를 거셔가지고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그게 재밌었는데? 네. 근데 저는 조금 창피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왜 존댓말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둘이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만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하지 말자. 아 예 알았습니다. 내가 져. 져요? 응. 뮤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조태관씨. 분명히. 분명히 우리 조태관씨잖아요.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 영어 진짜 잘하지. 왜 존댓말. 그 아 예. 지금 밖에 송중희 씨 매니저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왜요? 왜요? 따슝. 아 네. 아니요. 아니요. 배고프다고. 태양의 후회가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그리고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럼 통일을 하죠. 우리 존댓말로 갈까요? 반말로 하긴가요? 존댓말로 가시죠. 그러죠. 네. 일하는 중이니까. 그럼 아까도 제가 반말한 건 뭐가 되죠? 괜찮아 누나. 예. 큐. 네. 아무튼 태양의 후회가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정말. 아까 징구 형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태양의 후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긴 게 없냐 질문하신 적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가장 신기한 일이 저희 매니저가 웨이보에 팬이 한 500명이 생겼어요. 음 맞아 맞아. 저도 봤어요. 저희 매니저 별명이 태국 프린세스 프린세스 프린세스가 아니죠. 프린세스. 이광수 씨가 아시아 프린스면 저희 매니저 강대웅 씨 중국말로 중국 팬들이 따숭이라고 부르는데. 아 왜 따숭이지? 따. 대웅을 하면 따숭이 되나 봐요. 발음이. 공항에서 대웅 씨가 게이트를 딱 나오면. 진짜. 생방송대로. 따숭 웨이보도 있다고 들었는데. 있어요 있어요. 팬분들 많이 생겼다고. 보시라고 하죠. 연예인들 따로 하는 그런 SNS 생겼더라고요. 저도 열심히.